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단 났다 이거. 막걸리 사이. 또 이거 또 한글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음식 가지고 또. 나 약간 불안한데. 그래. 잘 어울린다. 영석이 형. 지각이시네. 영석이 아직 알았는데요? 우리 배고파 죽었는디. 지각이야 지각. 조심조심. 그리고 차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심장소. 1열 정도 세워놓고. 영석이 형 지각이라서. 막국수 하나 주식이라서. 진짜?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친절하시다. 게임은 쉽게 쉽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허기심의 정도가 달라져. 식탁에 파업 이렇게 써놓고. 가자. 여기 이거는. 호롱이가 도망간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자고. 자고 있자. 은지현이 형으로 놀라겠다. 은지현이 형으로 놀라겠어.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먹은 거 아니야? 맞아 소떡소떡이랑. 페오리 감자 이런 거. 영석이 형 뭐 드셨어. 제가 그래. 나영석. 나영석 세 글자로 저장한 거 싫어? 어디예요? 어디예요? 왜 이렇게 늦어? 막국수 주세요. 화면 녹화해. 화면 녹화해. 아니 어디세요? 선생님. 안 오세요. 진짜 다 왔어요. 저희가. 한 번 한 번 한 번. 와. 이건 아니죠? 여기 맛있는 게 깔렸는데 김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감자 전환을 시킨다고요 얘기해봐. 저봐 저봐. 이제 웃을 때 턱살 잡히시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영석이 형 관리해야지요. 감자 좀 먹을게요. 감자 좀 먹을게요. 감자 좀 먹을게요. 감자 좀 시킬게요. 카메라가 좀 이상. 연기하시는 거 봤어요? 카메라 좀 이상. 근데 PD님 연기는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석이 형한테 문제 내야지. 고추. 냉이. 야 어려운 거 뭐 없냐? 자이언트로 할까? 자이.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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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우리 거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돼. 자이언트. 근데 내가 봤을 땐 자이부터 땡 당하실 것 같아. 맞아. 자이리톨 막 이런다. 자이리톨도 있네. 아니 자일리톨이야. 자일. 똑똑? 박사. 자일리톨이요? 근데 28년 사이면서 처음 듣기 첫 개다는데. 아 진짜. 아휴. 왔어요. 왜 펌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자이. 네비. 리톨? 테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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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지 몰라. 네또? 토토? 리무. 사필. 귀정. 코미. 딕. 디언. 잘한다. 오케이 봐드릴게요. 오다가 네비를 왜 잘 못 봐가지고. 오다가 네비를 잘 못 봐가지고. 오다가 네비를 잘 못 봐가지고. 휴게선생님 아빠도 쉬고 오셨다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났는데. 네비를 잘 못 봐가지고.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과일 들은 것 같아. 다 딱 봐도 막국수 저거 너무 맛있어. 나도. 저거 다 먹어야 돼. 저번에 해보니까. 여러분이 지구 오락실에 유일한 문자가 있다. 상시. 응? 젊은 사람들의 눈길은 숫어 잡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길을 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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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광고파티. 아우. 추억의 광고파티. 아우. 큰일났네. 왜냐면 요즘 광고를 잘 안 보거든요. 자. 갈게요. 첫 번째 문입니다. 추억의 광고파티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지지. 지지. 떠나라. 정답. 와우. 뭔데. 왜요 이게. 그니까. 그게 뭐야 뭐야. 전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제품이 뭐예요? 카드 카드. 카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워크 앤 좋아. 괜찮아요. 천천히 해 천천히. 진미채. 간때문이야. 진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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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내 피로는 간때문이야. 내 피로는 간때문이야. 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땡. 간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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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때문이야. 진미채. 진미채. 내 피고는 간때문이야. 내 피고는 간때문이야. 땡. 아니고요.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내 피 부는 간때문이야. 땡. 아니고요. 아직 다 왔어요. 98%. 진미채. 진미채.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피로는 간때문이야. 정답. 지금 내 자가 들어갔어. 맞아요. 땡. 죄송합니다. 땡.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피고는 간때문이야. 피고는 간때문이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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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때문이야 간때문이야. 피고는 간때문이야. 피고는 간때문이야. 이 뭐라고요? 곤곤. 정답. 정답. 감자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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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잠시만요 타입. 내 희망 부분을 하세요. 잘 먹을게요. 아니 맞다고 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죄송합니다. 한 조각만 주시죠. 야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깜짝 놀랐네. 한 조각 좀. 간장 찍으셨나요? 배부르긴다. 야 어쩜 이렇게 부들부들하냐는가요? 네. 잘 볼게요. 네. 즐거움엔 끝이 없다. 티비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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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앤. 정답. 이거는 지금 못 맞춘 사람 다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랐다 빨랐다. 이거는 지금 못 맞춘 사람 다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랐다 빨랐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정 지지. 정답. 삼천리 자전거. 그녀의 자전거가. 그녀의 자전거가. 그녀의 자전거가. 부두구마자. 진비챗. 탐난다. 티비챗. 지지. 그녀의 자전거가 안장만 빼고 없어졌다. 일박. 지지. 지지. 승리. 그 손을 맞은 거잖아. 대한민국에서 은한일이죠. 대한민국에 은한일. 은한. 아하. 이게 옛날에 좀 약간. 좀 낭만적인 옷광고였어요. 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지! 그녀의 자전거가 BX로 들어왔다 아 그건데 아닙니다 땡! 어디로 들어왔어? 왜냐면 그 로고잖아 로고잖아 그치? 어디로 들어왔을까? 지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아 내 가슴에? 땡! 진미채! 뭐였지? 그게? 어디였어? 지지! 그녀의 자전거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지지! 지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정답! 용수야! 아 넣으라고 음식 남았어요 언니 막걸리 우리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무조건 내가 먹어야 돼 먹지 마세요 지지! 지지! 피부에 양보하세요 정답!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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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제가 거품 안 넘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다행이다 막국수 아니어서 막국수 했으면 큰일났을거야 갈게요 가봅시다 우리 영지씨 맛만 보세요 서로 appelle Gesellschaft 의자 ㅇㅇ 너무 좋네요 언니 눈 떴는디? 야 근데 이게 막걸리은 감자전과 함께 먹는 막걸리는 진짜 이건 아camera 거를 Leon 참기름 냄새 강원들 보시면 저 옆에 보면 같이 주시거든요. 육수? 육수요? 옆에 있는 거 사실은 다 때려 넣으시면 제일 많으세요. 아 그래요? 저자, 식초, 설탕, 그리고 아마 들기름이 있을 거예요. 그 네 개를 다 때려보시고 육수 넣고. 얼마나 시원할까? 미치겠네. 이건 진짜 미치겠네. 가볼까요? 추억의 감옥 카피 몸풀기 끝났고요. 추억의 유해머로 갑니다. 유해머,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아 너무 어려운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이거 최대한 제가 원전에 맞게 따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콩나물! 아! 유전민재! 콩나물! 아! 유전민재! 팍팍 묻혔냐? 정답! 우와, 뭐야? 정답! 우와, 뭐야? 이건 대한민국이다. 손도 그대로야! 손도 그대로야! 콩나물, 콩나물 뭐죠? 일단 한 번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깐요. 손도 그대로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팍팍 묻혔냐? 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레트로 음악 비슷하고 비슷한데, 이거. 할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마음 편하게 해. 아, 냄새 너무 좋아.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야, 유진이 지금 난리났다, 지금. 자, 가볼게요. 문재입니다. 어디 갔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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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었어? 정답!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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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잖아. 정답! 아니,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 괜찮네요. 어디 갔었어? 맞는 거 아니야? 연락해도. 정답! 정답! 어? 어디 갔었어? 감감무소식이더라? 정답! 지지! 어디 갔었어? 답이 없었어. 땡! 어디 갔었어? 맞는 거죠? 어디 갔었어? 뭐뭐 해도 없대? 에? 뭐뭐 해도 없대 같아. 진미채! 진미채! 수소문 해도 없대? 땡! 되게 단어가 고급지다. 지지! 어디 갔었어? 연락해도 없대? 땡! 진미채! 지지! 삐삐해도 없대? 아! 진미채! 지지! 지지! 똑똑해도 없대? 땡! 왜? 자, 기회 넘어갔습니다. 진미채? 진미채! 어디 갔었어? 문자에도 없대? 영재! 지지! 지지! 어디 갔었어? 무전해도 없대? 진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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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보다 발달했어요? 뭐야? 무적보다 발달했어. 뭐야? 어디 갔었어? 뭐야?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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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했어! 이게 잘했어! 정답!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유행어야? 어느 선배님이셔요? 손님! 먹을 수 있어! 와, 이거 먹어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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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정답! 삐삐이도 엉덩이 같은데? 이거 먼저 넣어야 돼? 와, 미쳤다! 딱 좋아! 일단 안 넣고 먹어봐야겠다. 궁금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감자 전에 저거 맛국수 몇 개 탁 올려서 싹 먹으면 싹! 맛있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무슨 맛이야? 평소에 맛국수랑 달라? 얘 또 기만하네, 사람을. 그러니까 얘가 열밖에 안 나니까, 사람을. 김지야. 콤하고, 면이 아주 촉촉해가지고. 설탕! 얼마큼 넣어야 돼? 금은 더 금 아니다. 아, 그래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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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한 다섯 바퀴 넘은 것 같은데, 진짜. 다른 건 한 바퀴 십만. 근데 가운로드 표면 진짜 예상돼. 우와! 아, 나 미미 거 맛있을 것 같아. 간다. 저 진짜 많이 때려놓았거든요?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저 맛국수 잘 안 먹거든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속상하겠는데? 아, 진짜 맛있어. 처음 봐, 나 처음 봐. 미미 저렇게 열심히 잘 먹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수윤 님. 지금 막걸리랑 같이 먹어도 완벽거든요? 네. 수왕 같이 먹어도. 아, 완벽해. 자, 이거는 그럼 쉬운 거 한번 갈게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 암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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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이에요. 세바스찬이에요? 땡! 아니고요? 음? 앗!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 암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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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이에요. 세바스찬이에요? 땡! 아니고요? 응? 응? 앗! 어? 진미챔. 진미챔. 세바스찬입니다. 지지! 지지! 자, 지지! 루이 윌리 암스. 세바스찬 3세. 세바스찬 3세! 땡! 다 왔습니다. 진미챔. 세바스찬... 2세입니다. 진미챔. 땡! 지지! 지지! 세바스찬 3세예요. 나가있어! 왜? 왜? 진미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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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 4세. 땡! 아니고요? 여기 지금 거의 다 왔어. 여기 거의 다 왔어.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 암스. 세바스찬 3세예요. 세바스찬 그냥 3세가 아니에요. 어? 힌트입니다. 세바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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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와, 숨을 못 쉬겠어. 세바스찬 3세입니다. 뭐, 뭐, 뭐. 맨 앞에 초성인 사람. 세바스찬. 이 demographic. 곧 윌리 암스. R besser. nou,atured. 아? 알 illeg. 오케이. b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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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kbbgbbbbbbb3b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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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bbbbb 쿱uxuxu!!!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주니어! 주니어네. 줍즈로 한 20% 뺀 거지. 다 줬네, 다 줬어. 줍즈가 더 부러워, 웃겨서. 아직 저랑 미미 언니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일단 마크스 벗고 있어 봐. 배고파요, 언니. 그럼 살려보겠습니다. 치고를... 지피지! 지피지! 지켜라. 땡! 아닙니다. 그런 느낌인데... 지지! 수호하는 지구방이 돼? 땡! 아닙니다. 지구를 던져라. 지구를 뿌려라. 지구부터 살아라. 지구를 내보내라. 지구야 나가라. 지구를 뿌려라. 지구를 펼쳐라. 지구를 흩날려라. 아, 주민 씨. 주민 씨. 지구를 보내라. 지구를 보내라. 땡! 아닌가요? 이 시간에 히트 너무 좋아요. 옛날에 시사 유머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요거. 김병정 씨가 정말 떠나셔야 되겠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아, 이런 느낌이다. 근데... 아, 끈질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 아! 이제! 지구를 떠나라. 아, 이거 아쉽네요. 지... 지... 지구를 떠나시오. 아, 떠나시오! 땡! 앞에 걸 잘 들어보면 음이 나와. 지구를... 지구를 나가라.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얘가... 잠깐 접신된 것 같은데. 잠깐만. 지구를 앞에 음이 뭐였죠? 지구를... 지구를... 떠나자. 어머, 교양 있어라. 잡았어. 잡았어. 그러니까. 지구를... 지구를... 지지, 지민 씨. 지구를 떠라. 지지지, 지민 씨. 지지, 지민 씨! 지지, 지민 씨! 지지, 지민 씨! 지구를 떠나거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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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유, 소, 유! 아, 수, 유!